오늘은 깜불을 타고 그대로 차박지 둘러보기 칠퍼 설치 및 흉흉 준비하는 곰팔색 칠퍼는 샤워팬트로 그리고 흉흉 준비도 합니다. 칠퍼는 샤워팬트로 그리고 흉흉 준비도 합니다. 칠퍼 세팅 칠퓨터 차박용 양초남물을 준비해봅니다. 이은저녁은 준비합니다. 오늘 메뉴는 핫쿠 방연의 짬뽕탑입니다. 바퀴 5호 차량 10호입니다. 차량도 3도 올라갑니다. 군산층이 잠잣고 부지런 부기를 자랑합니다. 칠 이어 스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른 장단점으로 잠시 바라봅니다. 매그럼 비기탈으로 있는 차인데 울려주기 누구요? 나 울렸나? 앞에서 위로 도망간 차인데 위로 울려주기 세팅 이번에는 체인계획이 익혀신걸로 필요합니다. 앞유리 7호 04호 울려 3석 소음 대비유급 향수 저녁을 준비합니다. 핫쿱을 굴어주고 귤을 넣어주고 핸드폰에 흔들어주고 심심하니 여기저기 옮겨주고 후크 수저 까서 준비하고 불 갈라오는지 괜히 확인하고 표시상까지 물 부어주고 입구지컷 잘 막아주고 5분간 만지작거리며 기다려주고 그리고 애쌈스프 넣어서 쉬끌쉬끌 해주고 맛있는 단어를 짬고 완성맛나게 후크 짭짤 먹었습니다. 식사 후 가면 산책을 나가 봅니다. 왼쪽엔 전기 철제만 너무 무섭다. 왼쪽엔 전기 철제만 너무 무섭다. 절대 다 미는 것 다는 초저속 산책을 쉽게 속한 것인 키포크. 키킹장에 사람들이 마십니다. 오늘의 차박 준비 출초용 침납으로 준비하고 난방은 양초나무를 준비해 보인다. 날씨가 추워서 금방을 일찍 시작해 보인다. 동작생이 금방에 진심으로 좋아합니다. 잠시 저녁볼을 감상합니다. 또 신나게 도작을 먹고 금방에 빠져듭니다. 숯밥은 쉘타로 옮겨 난방으로 사용합니다. 실내온도가 18도까지 올라가서 더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용도. 새하늘은 10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